원래 15,000원짜리인데 오늘 양반에서 10,000원씩 그리고 요즘은 암깨, 제대로 된 암깨 알이 이렇게 다 되었어요 아니 한번 봐, 잠식이 잠식이, 요거 킬로당 얼마? 킬로당 킬로당 2만원 삼식이 맛있죠? 1kg 만원, 3kg 2만원 1kg 만원, 3kg 2만원 범계입니다 범계 아 범계같이 생겼죠? 아니, 눌러보라고 눌러보라고, 여기 알있어 눌러보라고 터뜨리면 10개 주세요, 여기 눌러봐 터뜨리면 10개 준다고요 3kg, 내가 당기면 돼 킬로당 2만원 킬로당 2만원 네, 좋습니다 여기 옆에 조금 빨갛게 올라오잖아요 요게 아래에요 요거고 고르는거에요 요거는 2만 5천원짜리 2만원 네, 그믄 네, 2만 5천원짜리 2만원 오, 대명항이 더 크죠? 대명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오늘은 김포 대명 가서 시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명항에 비가 왔는데도 바람이 많습니다 자, 개 똥냐기야 요거는 1만원짜리, 원래 1만 5천원짜리인데 오늘 양반에서 1만원씩 뽑개가 그리고 요즘은 암깨 제대로 된 암깨 알이 이렇게 다 되었어요 자, 알 크기가 어마무시해 와, 크기가 어마무시해 요거 제일 큰 놈이제 네, 제일 큰 놈 그러면 요거는 2kg에 지금 얼마씩 하나요? 원래 3만원짜리 가야되는게 정상인데 예, 양이 많아서 2만 5천원도 팔고 예, 많이 사면 2만원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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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요거는 요거보다 더 큰거 네 요거는 2만원짜리인데 원래 2만 5천원짜리 2만원 파는데요 예, 예 오늘 양이 많아서 3kg, 5만원까지 양이 많아서 폭탄세 호나무 호나무? 예, 호나무요 예 이거 아니, 근데 얼마나 들어왔다고요, 꽃게가? 꽃게가 오늘 가부룩 30kg짜리 가부룩 90개 90개 그리고 경매가 1000kg 이야, 그럼 경매를 1000kg을 하셨다고? 현재 살아고 수입 참나 3kg에 2만원입니다. 3kg에 2만원 3kg에 2만원 이게 킬로당 얼마죠 사장님? 킬로당 1만원이요? 3kg에 2만원 여기 호나모에요 호나모 매장안에 꺾여보세요 1kg에 3만원 제가 찍고왔는데 1kg에 6만원씩 1kg에 3만원씩 얘는 2만5천원 2만5천원 요거는 3kg에 2만원 아 그래그래그래 이 숙화는 10kg짜리에요? 얼마? 2만5천원 빙탱한 숙화가 2만5천원입니다 이것때만은 병원까지 다 만원입니다 갑오징은 얼마씩 해요? 갑오징은? 얼마? 15,000원 15,000원 요 호나모입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대명항 안쪽에는 사람이 박을 박을 해요 여러분 비오는 날 어시장 김길입니다 아 진짜 알맥이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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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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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사라고 그냥 여기 딱 동계가 됐네 간장게장 요거는 2만원 2만원 요거 무침용은 1만원 요거 무침용은 1만원이에요 지금은 살이 다 찼죠 그죠? 작아서 예 맞아요 작아서 예 맞습니다 요건 개가 작은 경우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비오는 날 배명함 이상이 됩니다 지금 12시간 1만원씩 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여기는 봉시노입니다 살하고 꽉꽉 찼어요 예 사장님 오늘은 킬로당 얼마? 만원이에요 요거 저거 간장게장 되는 거예요? 너무도 있어요 아 진짜 싸다 1만원 2만원 싸요 요거 요거는? 이것도 1만원 전부 1만원이네요 요거는? 2만원 3kg에 5만원 3kg에 5만원 네 2만원 요거 갑오징어는 얼마씩 합니까? 1kg에 3만원 2만원 3만원 아 갑오징어 맞네요 네 동시도 지금 오늘 갑오징어 엄청 갖다 놨네요 네 네 2kg에 1만원 0kg에 5만원 3kg에 1만원씩 하네요 사장님 여기 위에 있는건 얼마씩 하나 요거? 네? 10만원, 4만원, 5만원, 12만원 여기 12만원, 키로수 차이죠? 아니요, 새우 크기 차이요 12만원, 8만원, 5만원, 4만원, 다양합니다 강성어졋은 3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용기에 담아서 팔아요 만성어 한통에 3만원, 7kg 이상짜리가 3만원까지 팔아요 지금 선별하는 중이에요? 네, 알베기가 2만원, 2만5천원이에요 알베기가 2만원, 2만5천원 오, 올리십니다 많이 잡으셨어? 네, 꽃게 아직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싸요 알이 그냥 듬뿍 적겠다, 알이 거의 100% 되겠어 그렇죠? 다 되었어요 네 알 듣는 거 고르는 거예요 까로고 이거 한치반 얼마예요? 만원이요 그 다음에 이게 참조기 요거는 키로에 만원이요 키로에 만원 요거는 새끼송은가? 네 그리고 쟤하고 쟤 있는 전어하고 전어하고, 만원이요 요것도 만원씩 대명하게 만원 그리고 얘는 뭐지 이름이? 물매기요 이거 물매기 신상 물매기 신상이야? 네, 지금 날 쳐다던 물매기 나와요 지금 철이정지? 이거 매운탕으로 매운탕이나 해장용 네, 맞아요 요거 요것도 만원 네, 만원 바닷가재는 1kg에 만원 급사망하신 거는 1kg에 5천원 삶아 드시거나 개장하시거나 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개장하든지 두 가지 어떻게 배가 요새 풍랑이 끝나서 괜찮죠? 아니, 어제부터 아니, 내일부터 내일부터 또? 네, 네, 바람 부와요 내일부터 또 배 안 돼요? 그런 거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부다들어가지고 그러게 아유 이상이 이번달 들어와서 원래 그래요 조금부터 계속 그랬죠? 네 10월, 11월이 많이 반응 들어와가지고 조급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음 반원씩 갑니다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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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화국이가 다리야 안 넣고 지금 안 아, 진짜 안 넣고 있네 15,000원 요거는 2만원 네 요거 왕꼬게 와, 이거 진짜 크다 그죠? 요거는 한 그 1t로에 한 3마리 올라가겠죠? 네, 네 3마리짜리 그지? 너무 좋아 싸죠? 왕꼬게가 더 낫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말자 좀 해볼게 여기도 대명호입니다 제가 넣어드릴게요 대명호 네? 이거 2만 5천원짜리 2만원 이리게요 네, 전부 다 1만원짜리 네, 전부 다 1만원짜리 대성호도 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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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은 얼마짜리? 알배기 노랗게 알배기 얼마? 15,000원짜리 3,400원이요 아, 15,000원짜리 3,400원이요 아, 15,000원짜리 3,400원 사면 4만원 얘는 2만원짜리 3,500원 드리고 요건 2,400원짜리 예 노랗게도 알배기 알 좋아요 요거 3kg 5만원이요? 세일이네, 그쵸? 세일이요 얘는? 얘요? 1만원짜리 1만원짜리 요거는 1만원짜리 3kg 25,000원이요 근데 이거 1만원짜리 살은 다 그렇잖아 네, 살은 알 수 있고 작다는 것 뿐이지요, 그죠? 사이즈가 다 있어요 어? 우르다가 4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삼식이, 요거 우르 우르은 얼마? 우르, 우르기로 5만원 삼식이 좀 잡아줘 봐 삼식이 삼식이 요렇게 찍을게 오케이 자 요거 도다리 도다리는? 도다리 도다리 2,400원 2,400원 아, 예 아, 첫샘 이게 안 먹었다고? 자, 대 여긴 대양호 요거 만원씩 받으시죠? 네, 만원씩 받으시죠? 네, 만원 진짜 큰일이에요 지금, 지금 안 먹으면 못 먹어 그죠? 이거 지금 끝나요 예, 요거는 지금 현재 해 떠드리고 2만원 킬로에 2만원, 오케이 요거 저 흰다리 세우는 2,400원 35,000원 35,000원, 예 35,000원, 예 25,000원, 예 저거 10kg짜리에요? 네, 1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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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저 대양호에 오시면 이렇게 해를 맛있게 떠나요 싱싱하게 하하하 맛있게 돕니다 자, 여기도 전어인데 뼈가 없다니 무슨 소리에요? 뼈를 다 빼고서 줄여가지고 아, 그래요? 뼈 없는 전어입니다 예 요게 얼마? 만원이요 만원 꽃이 같은데? 예, 안하고 생것이 얼마에요? 요거도 똑같이 무조건 만원씩 하나에는 만원 두개는 15,000원 네 그렇지, 그렇지 원장님이 아주 해사로 주시면 상관하세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야지 휘가 맛있는거에요 요거 지금 뭐 어디갔어요? 요런거 요런거 방어 요런거는 방어 요런거는 도미 요런거는 방어 요런거는 방어 네 그럼 4가지 들어갔네? 네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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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가지 네 두방이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배가 사람은 안나오게 하고 자, 뜯길게요 지금 뜨고 계십니다 예 자 배가 필요하시면은 배영업입니다 사부님, 굴은 얼마씩 해요? 굴이요? 응 산접채 만원? 만원? 요거는 12,000원이고 작은건 만원이에요 요게 만원입니다 볼게요 만원이요 요거 킬로에 만오채는? 3킬로에 4만원 3킬로에 4만원 네 요거는 2만원 요거는 3킬로 5만원 무조건 3킬로 하면 세있네 네 잘하셨어요 요거는 2킬로에 2만원 25,000원인데 요것도 세잼? 2만원 킬로에 만원 3킬로에 2만원입니다 3킬로에 2만원 동영구는 10킬로 짜리가 2만원 5천원이야? 네 동영구는 10킬로 짜리가 2만원 5천원 네 요거 오늘 초라는 얼마 파시고?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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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건 만오천원 요건 만오천원 요건 10킬로에 15,000원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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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3킬로에 5만원짜리니깐 네 요거 네 5만원짜리 아 그물꼭게리 아주 그물이 다 그려있네 여기저기 1kg에 15,000원 요건 10,000원 동신호입니다 동신호 3만원짜리에요 1kg에 3만원 큰 놈은 작은 놈은 2kg에 2만원입니다 큰 놈은 2kg에 3만원이에요 3만원 2만원이고 3만원은 2만원입니다 오늘은 2만 5천원 그때 시세가 틀렸어요 소래에 3,4일전에 6만원 했어요 얼마? 6만원 1kg? 근데 여기는 3만원이라도 소래는 다 싸다고 손님들이 왜 그러는거에요 내가 짓잖아요 내가 유튜브에도 올려있어요 한 마리에 24만원이야 나 머리 틀려고 처음이야 난 듣는게 또 4대만두 처음이야 여기서 3만원 3만 5천원 받았어요 생새우 3만원 받은거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세가 틀린거에요 요건 시야를 약간 물래요 그죠? 네 이거는 꽃새우라고 꽃새우 꽃새우 창새우 지금 오늘 시세가 어떤 새우 무슨 생새우도 다 오늘은 2만 5천원이에요 젖새우도 2만 5천원 이렇게 작은 것도 2만 5천원 이렇게 큰 것도 2만 5천원 네 맞아요 어제오늘 그래 어제오늘 이제 3일동안 배가 또 안나가 바람불어서 오늘 배들이 다 들어와버렸어 목요일이지? 토요일 거든 배가 안나가 꽃새우 2만 5천원이에요 오늘 비싼게 아니야 이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요건 내가 금액 부르면 되지 내가 6첫이 6첫이 3키로 6첫이 2키로에 3만원 5첫이 2키로에 2만원 5첫이 2키로에 2만원입니다 요 춘선선 6키로에 2만원 자 여기 현저어예요 앞에 여러분들 오시면 알지만 이렇게 네 여기 처음에 도착하세요 6만원 여거 4만원 3만원 네 요렇게 다 있습니다 예 여기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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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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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